앗, 보이노 어밀리아! 안녕하세요! 조아이스입니다! 네, 오늘 또 이렇게 베트남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항상 힘이 돼주는 미나, 그리고 또 우리 원스 여러분들 있어서 이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저희한테 과분한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원스 여러분들과 또 미나와 함께 좋은 추억들 정말 많이많이 만들고 싶어요. 멤버들도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! 다른 멤버들도 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. Thank you so much!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!